한 번 더 주시겠습니까? 저는 권총입니다. 자, 합니다. 권총입니다. 이거 맞추면 무조건 내꺼네. 동규 형? 형. 형이 맞나요? 형이 어제 했으니까. 아니, 다 못 맞추면 다 가는 거잖아. 한 번씩 더 하는 거잖아. 한 바퀴 돌아야지. 집에 못 가는 거지. 태웅아 앞으로 가라, 앞으로 가라. 미스터! 권우 형인가? 이제 권우 형이에요. 뭐야? 와, 틀이 10분 들었어. 나오십시오. 0점 잡았어, 0점 잡았어. 두 번 없을 것 같아요 기회에 보니까 동수 형이 저번에 연습으로 한 번 맞췄거든 자 격발합니다 격발합니다 잠깐 잠깐 총 보자 라이플 라이플 이따 바닥에 넣고 그 총 나눠라 기회가 없네 나 기회가 없네 격발합니다 총 갖다 놓고 와야겠다 다음 스나는 뭐에요? 아니 룰이 스나가 라이플에 밀려 똑같이 맞추면 라이플이 아 강하게 있구나 자 다음 격발합니다 자 다음 형님 그 자기 통과가 아닌데 왜 그 또 다시 들고 상관없어? 빌려도 해 그럼 둘이 싸우는거지 뭐 아 끝 끝 끝 끝 자재가 됐습니다 자재 오! 니까지 3병 야씨 나도 이거 빌리면 할거야 야 처음 내려면 저거 빌려 겁내 잘 맞어 박발합니다 어이 직선 나갑니다 이러면 안될거 그냥 나도 핸드걸로 근데 핸드걸로 맞추시겠지 야 핸드걸로 맞춰 누가 근데 끝내 귀찮아 격발합니다 태웅씨 다음 누구죠 안한사람 춘추해 잠시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누구입니까 오늘 안했다 선생님 화이팅 제가 직접 한번 어 이거 맞추면 이거 맞추면 행님이 그겁니다 오 유치 SMG SMG 격발합니다 아 말 떠나간다니 그렇죠 오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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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핸드건 자 핸드건 자 핸드건 자 핸드건 오와 자 이길 사람 핸드건밖에 없어 이길 사람 핸드건밖에 없어요 자 핸드핸드로 coach 자 핸드 habits 탈락 아 아 와 자 다음 업종 아 있어 권총 아직 누구에요 バー 어 찍고 있어. 등급 등급. 3 찍고 있었어. 너가 바닥에 권총 좀 놔주고 가십시오. 미쳤다. 이 때마다 재밌네. 그거 재밌네. 몰고 못 가져갔다. 못 맞출 줄 알았는데. 왜요? 실격. 웃기는 거죠? 그러면 빼고 또 하나 더 둘 더 하면 될 것 같아요. 격발. 격발합니다. 자 오늘은 안 했다. 형님 날쳐네. 시상 발표 도와드리겠습니다. 먼저 재길의 원샷 원킬 대회 이벤트로 저희가 노래를 진행했는데 수상품은 김세영 회원님이 제공하셨던 스코프 되시겠습니다. 이번 라운드에서 총 다섯 분이 사기하게 성공하셨지만 그 중에서 권총으로 일발 필중에 맞추신 최거용 회원님 나와주십시오. 스포츠 stabilize 구장 입장 위주일 위해서 우유 스포츠